기도하는 진주 팬님, 서렌하줘 네? 그럴까요? 시발 연기 다 됐어 처럼 하면서 서렌하줘죠? 그런데요? 이거 이기면은 제가 이 게임 이겨드릴게요 아! 아 느낌 너무 없긴하나 재영씨! 이 게임 10일 됐으면 좀 닥쳐봐요 아 예 아 이제 연기 재영씨 우리 출발해볼까? 저 이 게임을 제 방방 어느정도가 됐다가 재영씨 제트 간다 나 가보자 아 어떡해 일본으로 아이지를 한번 들어가요? 아 한번 시원하게 해보자 오호호호호호호호 아이지를 바로 들어왔잖아 어떤데 나같은 경우는 글로벌 하잖아 사람이 얼굴도 글로벌 하긴 해 재영씨 예? 시작한거야? 당신도 얼굴만 보면 글로벌인데 1대1로 겨루자 아이소바 텄다 예예 아이소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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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고 살짝 아이소 해주잖아 해주잖아 재영씨 고감도 dps 유지 아니님 아이소바 아이소바 그 다음 죽었어 죽여버렸잖아 내가 아이소바 ㅅㅑ 아이소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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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! 여기다 한 번 숨으면 한 번 막히면 오오케이씨 다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오야야야 50 50 잡았어 어... 제형씨 나 안... 클래식으로 머리 까잖아 그냥 제형씨 느낌 있으신데? 하하 제형씨 나야 잡고 가 잡고 가서는 아 바로 앞에 아... 쏘리 어떡해 이거 이기면 뭐 어떡해 오늘 대패? 난 진짜 이겼죠 미우는데 오늘은 대패에다가 팔도 비빔면까지 추가하시죠 한 번 더 먹어요 근데 예? 아 예 죄송해요 오천씨가 사잖아요 그래도 저도 하고 아 식비가 하루에 10만원씩 나와요 제형씨 두 분 거 저희가 다 사드리니까 안전빵은 못겨나세요? 아 죄송합니다 못겼나 아아아아아아악 제형씨 아 근데 규태님 아 상대 유코라고 제가 안전빵으로 하겠다 했는데 뭐 갑자기 뭐 히어로라로 된 마냥 뭐 벨트 가서 뭐 뭐해요? 죽음 수화 아이고 뽀얀님 500개 감사합니다 뭐야 뭐해요 아 500개 감사합니다 뽀얀님 하나 들어갔어요 아 알아서 가 찍기만 해 진짜 아니 근데 X나 잘 쏴요 맞아요? 하하하하하 씨바 당신 푸고 게임 뭐야 야 근데 제형씨 우리 아직 안졌어 7 대 10 할만해 이긴다는 마인드라 이긴다는 마인드라 도망칠 곳은 없다 제형 세주자 넣었던데 아 이거에요 아 별거 아냐 원투데이 봐 이런거 제형씨 나 채팅창에 그거 나왔다 느낌표 감독 와아 그거 진짜 고수들한테만 나온다는거 아니에요? 그니까 바로 나왔잖아 안녕하세요 아니 제형씨 어떻게 입으로 싸놓은게 있는데 규태님 저 봐봐요 가위바위보 마실거 가져오게요 가위바위보 가져오세요 저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생수 500ml 한잔 부탁드릴게요 어 잡혔는데요? 씨바 가버려요 아 근데 규태님 클럽을 좀 안하시면 안돼요? 아니 어세트인데 그냥 오맨하는게 규태님 혹시 불삼인가요? 아 저 불인데요 아직 시즌 초니까 응 인사 안되는데 인사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엘리베이터 탑어요 지금 전 제형씨라는 엘리베이터 타볼게요 점프해서 나가 반샵 맞았어 어떻게 머리가 아파 어떻게 머리가 아파 제형씨? 좋은데 규태님 규태님 이거 맞게 뛰어야죠 맞게 뛰어야지 규태님 여기가 다르자 얘랑 다르자 규태님 스파이크에요 규태님 왜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냐 아니 마인드를 고찐하구요 제형님 랭크에요 팀게임 아니잖아요 좀 규태님 여기 불멸 1 현지인 구간이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책임감 없는 플레이를 하면 우리 못 이겨요 머리 두 대 많을 줄 몰랐다고요 저도 K.O가 잘 선거에요 상대 K.O가 아 제형씨도 못 참아서 뛰어가라 뒤져놓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규태님 미드 스모크 좀 까주세요 박살내러 가볼란게 박살이 나셨는데 아니 왜 왜 항상 나 힘들어 잘하는거 하지? 아 규태님 아깝다가 와우 에이쇼 아 아 빠빈데? 예? 그럴까요? 영클 다 데스처럼 하면서 서렌 하죠죠 그런데요? 규태님 에이쇼 바로 타야죠 규태님 그렇게 없어 야 나 진짜 정답 킬드 어 유태님 움직임이 확실히 있으시다 제형씨 다르잖아 느낌이 오 와 오 가오잖아 제형씨 어떤데 잘하는척까지 한다 그렇지 상대 KO가 일단 잘해요 님들 내가 생각해 무게정이야 복법이 달라 제 형씨도 무게정인데 왜 복법이 안 달라요? 저는 워낙 공개가 늦다 보니까 이런 살짝 저팀 공간에서는 예측하지 못해요 아니 근데 그거 알죠? 몰라요 1킬 무대 쓰는 쌀이세요 에이러시 한번 가죠? 화끈하게 칼 피하고 나이프를 피하고 가자니까 바로 가야 돼 느낌 너무 없잖아 지금 3점 맞춰 아니 덮어가지고 어딘데요? 신보 눌러났다고 했다? 이거 이기면은 제가 이 게임 이겨드릴게요 눈을 가려주세요 아 느낌 너무 없긴 하네 대형씨! 이렇게 시빌레스를 좀 닥쳐봐요 아 이게 아 이게 이씨 아 오케이 오케이 둘 다 깠어 아니 미친 놈 아니야 아 있어요? 있어요? 알았어요? 없으면 밑에 팠어요? 아 깝니다 제 형씨 우리 팀원들의 지금 따가운 눈초리가 혹시 안 느껴지지 않아요? 꿈을 만나지 말 던지려는 관계에서 나를 왜 만나서 불행이시냐 세탁하고 있어요 저 세탁기 돌리고 있어요 긴 세탁 좋아요 좀만 돌리고 있어요 저 신분 세탁했습니다 유투에 박태현 할게요 일단 영키 시빌레 싸운 거 공격팀 승리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차님 여차님 저보고 못하면서 혼수 넣는 거 법만인지 알 것 같아요 영키 시빌레 싸워 있는데 혼수 존나져요 일단 배치씨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기 환경 개쓰레기에요 여기 솔직히 젠지 선수 데리고 오잖아요 제가 사실 초월자도 못 찍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